김허선, 최춘여, 신정숙, 이영란, 김인자님께서 도둘강변, 해주아리랑, 미장아리랑, 그리고 매화차령, 우선아가씨를 재소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모든 강변본받은 빈이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 세월 한 놀이를 칭칭 녹여서 배워나 볼까 배워나 봄받을 못 믿으리로다 푸른 흐른 저 위저물만 널 다 흘려서 가노라 오늘 강변본백사장 오래마다 맑은 자주 낭도 풍선 비바람에 명원이라 지어간다 배워나 봄받을 못 믿으리로다 오래로 오래로 저 위저물만 달려 흘려서 가노라 아리아 아리아 이럴수 아라니요 아리랑 얼씨도 놀아가세 아리랑 고갠 안 된 고갠가 노갈전 노울전 놀이란다 아리랑 이럴수 아라니요 아리랑 얼씨도 놀아가세 저 아가씨의 운명을 보소 거꾸로를 감고서 손나겼네 아야 이 얼씨 아라니요 아리랑 얼씨도 놀아가세 이동산 친날레 만발하고 서척가 새소리에 보이라네 아리아 리얼슈 아라이로 아리아 얼씨도 불어 나가세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나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기석달 폭풍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관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나 이래 불러일만 당끝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늘같이 좋은 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매화 탈영 의산 아가씨를 소량 회원이신 성정재 손미옥 전금희 전위성님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